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용선재인님이시고요. SK이노베이션 19만 8,500원에 15% 비중 있으십니다. 진단 의뢰해 주셨는데요. 이분 오늘 좀 갈등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. 지금 차트가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좀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종가로는 오늘 0.5% 하락으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6%까지 하락했다가 또 11%까지 급등을 했었죠. 팔까 말까 고민 조금은 하셨을 것 같아요.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? 이게 오전에 한 11% 정도 그 정도 올랐었죠. 대부분의 종목들이 1시 이전에 거의 피크를 찍고 2차전지 쪽이 확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이거는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변동성입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길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올려주셨으면 답을 좀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지금 단기간으로 봐서는 지금 오늘 2차전지 쪽 움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좀 타격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 비엠의 시가총액이 LG화학의 시가총액을 넘었었습니다. 에코프로 비엠이 56조가 됐었고요. LG화학이 55조가 됐었어요. LG화학이 7% 올랐을 때 55조였는데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이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르다라는 생각이에요. 뭐 그런 쪽 그쪽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인데 그동안 크게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. 다만 지금 뭐 다른 쪽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이니까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긴 관점이다라면요. 단기관점이다라면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긴 관점이다라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에요.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입니다. 얼마 전에 이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좀 급락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거기에 대한 충격들 뭐 이런 건 다 흡수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SK이노베이션에서 과거에 저 한 얘기가 있어요. 이 SK온을 상장시킬 때 주주들이 원하는 주주들에 한해서 원하는 주주들은 이 SK온을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일 당장 SK온이 상장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겠죠.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좀 주가 자체가 그동안 못 올라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. 아마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계시면 이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보시면 여기 기업 분할하기 전에 고점 자리 있죠. 이 자리는 지금 LG화학이 기업 분할하고 난 다음에 못 돌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전에 100만 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강하게 올랐었는데 그 자리를 못 돌고 있기 때문에 이 SK온 같은 경우도 이 자회사 SK온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를 쉽게 그냥 훅 하고 뚫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길게 가면 그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 근처 정도 가격은 한 27만 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장기 관점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장기 관점에서 한 27만 원 정도 설정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SK이노베이션 전략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주 시세에 오늘 오후장의 흐름을 봤을 때 타격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다만 긴 관점에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. SK이노베이션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하고 있고요. SK온 상장 시에 주주를 배려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견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보면서 장기 보유 목표가 27만 원 제시했습니다.